예전에는 해마다 100만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덜 끌었던 경주 숙박단지 지금은 폐업을 하고 지붕에는 저렇게 소나무만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북 경주시 불국사 숙박단지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조리조트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둘러보니까 다른 숙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고 심지어는 폐업을 해서 문을 닫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관광버스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 와서 여기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숙박단지 규모가 엄청납니다. 대략 짐작으로 한 3-4만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부터 여기는 서서히 폐업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숙박단지 뒤쪽에 조금만 가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암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석굴암도 있죠. 그래서 수학여행하고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숙박단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과거에는 학생들로 바글바글 덜 끌었습니다. 여기 숙박단지가 쇠락하기 시작한 건 2015년도 부터입니다. 그때 코로나 훨씬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메르스가 끝나고 2016년에 또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9.12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숙박단지 안에는 대부분 뉴스 호스텔입니다.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이죠. 이게 무려 27개 업소가 있답니다. 지금 경주에 가보면 그 많던 관광버스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관광버스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당시 학생 시절 때 경주로 수학여행 오면 여기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방 큰 거 하나에다가 학생 20명, 30명 막 집어넣습니다. 완전 대지우리 같았죠. 여기 숙소 작은 데는 100명 정도 학생을 받고 큰 데는 200명, 300명 대규모로 학생을 받아가지고 재웠습니다. 그때 여기서 먹었던 식사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몇 년 된 정부미를 가지고 했는디 밥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반찬도 형편없었습니다. 여기 규모가 큰 또 숙소가 하나 있는데 불국사 관광호텔입니다. 이 건물은 무려 1974년에 지었으니까 지금 50년이 다 됐습니다. 폐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벽에 보면 검도 막 가 있는데 이 건물을 20년도에 48억에 누군가 샀습니다. 이걸 사서 뭘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될 건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기 지붕 위에 기화 지붕이죠. 그 위에 소나무가 지금 저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높이만 한 5m는 돼 보이는데 소나무가 저 정도 자라려면 제 생각에 한 20년은 돼야 될 건데 어떻게 저게 기화 사이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지 조금 이상합니다. 나무가 살 수 있게 아마 기화 밑에 흙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1974년도 그 당시에 제 나이가 4살이었네요. 그때 이런 최고급 호텔 별 5개 수준이었죠. 그래서 신혼여행도 많이 여기로 왔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전국에서 수학여행단들이 몰려서 여기가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초대형 지진, 코로나 이 모든 악재들이 이 숙박단지를 집어삼켰습니다. 2016년에 역대급 지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약을 냈던 160개 학교 수학여행단이 모두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여기는 학생들 수학여행단 그거 하나만 보고 장사를 해왔는데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숙소들은 6개, 7군데가 폐업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바글바글했던 숙소지만은 지금은 숯풀에 덮여가지고 완전히 귀신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문제가 침구류 이런게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베개에는 얼룩이 져있고 이불에는 냄새가 났죠. 제가 학생때 수학여행 왔을때 이 거리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령마을 거리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2021년도에 경주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꿈나무 축구선수들하고 그 부모들이 이제 단체로 방을 예약을 해서 여기에서 숙박을 했는데 평소 요금보다 두배 바가지 요금을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당에 보니까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고 어수선하네요. 폐업을 한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들은 1970, 80년도 그때 지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장사가 한참 잘될때는 1년에 100만명의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잠을 잤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로 몰려들었죠. 그 많던 수학여행 학생들이 아무도 안오니까 경주시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전국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활경주로 수학여행을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손님 다 떠나고 이제서야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손님 있을 때 바가지 씌우지 말고 잘 좀 하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숙소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 집은 대입 기숙학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라가지고 여기는 지금 수능이 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학생도 안보이고 텅텅 비어있는데 아마 봄되면은 다시 또 영업을 하지 싶습니다. 번성기 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본전은 충분히 뽑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강도 5.8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가지 요금까지 씌우다 보니까 이제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푸대접하고 바가지 씌운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 결국에는 이렇게 폭삭 망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습니까? 요즘은 중고등학교도 한 반에 3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학생수도 많이 줄어버렸고 이제 이 숙박단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